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친구분, 지인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피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서울대 교수 시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러면 약간 이름 자체가 조금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법조인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연락이 완전 투절되더라고요.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제가 연락을 좀 부탁하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받아주지도 않은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변호인단을 구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국이가 사모펀드 통해서 축제를 해가지고 정치작을 마련했다고 언론에 도배가 되고 제가 무슨 전국에 전멸등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전멸등 사업을 제가 다 이렇게 했다라고 서울시 지하철에 있는 무슨 또 사업을 조국이 어떻게 했다라고 일면 전체로 특집이 나왔고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셨다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나 봅니다. 그게 다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저의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국이가 축제를 해서 정치자가 왔나 보더라. 그러니까 관계가 쭉 멀어져 나가고 그런데 물론 그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저를 그럴 리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 도와줬죠. 도와주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참 고마웠던 게 그런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를 저와 아무런 연이 없는 사람들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사적으로는 연이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뭘 보내주시고 오늘 여기 모임 전에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여기 계신 전주지역의 목사님께서는 김치를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성함은 제가 밝히지는 않은데 또 어떤 분은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글씨도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버티는 힘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1심 판결 끝나고 제가 2심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참 고마웠던 게 저하고 아무런 사적 연이 없는 대학 후배도 아니고 대학 동문도 아니고 또 지역도 다른 어떤 변호사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내가 2심 돕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법조계의 흐름들이 좀 변하는 모습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네. 뭔가 고난을 겪으면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도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자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제자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일 거기 때문에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연락 자체를 안 하거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연락한 사람들은 또 통신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자들이 연락을 오고 선생님 괜찮으시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제가 장관 지명 이후에 한 1년 동안에는 거의 고립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 좀 지나고 파도가 가라앉는다고 할까요. 조금 가라앉으니까 많은 친구, 지인,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 그런 경험을 지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